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 세상의 모든 고양이 블로그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양이 허피스 상부호흡기 질환이죠. 허피스나 감기 상부호흡기 질환에 집에서 간단하게 또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길냥이 될 집에서 응급으로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보조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허피스의 가장 좋은 보조제는 엘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일종입니다. 라이신 이 제품은 캘리포니아 골든 뉴트리션스에 나온 라이신이고 한 캡슐에 500ml로 되어 있습니다. 캡슐형 제품이고 이 제품은 나우푸드의 엘라이신인데 가루형입니다. 가루형 대용량이라서 캡슐값이 절약되기 때문에 양도 많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보통 보조제는 그 내용물보다는 캡슐, 그러니까 식물성 캡슐이 고가이기 때문에 캡슐값이 더 내용물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캡슐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루형 파우더형은 오히려 캡슐 없이 사면 캡슐값만큼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2배에서 3배 정도 더 양이 많거나 가격이 저렴하고 경적일 것입니다. 엘라이신은 바일랄리스라는 그런 제형 동물형 제품도 있고 플루맥스라는 제품도 있는데 바일랄라스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엘라이신 기반의 영양제지만은 실제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먹여보니까 많은 집사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데 대신에 플루맥스는 효과가 좋습니다. 같은 라이신인데도 플루맥스는 효과가 좋으니까 아마 성분이 좋은 그런 라이신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엘라이신은 전부 사람용이고 반려동물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용 고양이한테 먹여야 됩니다. 이 라이신은 사람들 운동하시는 분이나 사람들도 먹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꾸준히 먹이지는 마시고 영양제라고 해서 라이신을 꾸준히 먹이시는 집사람들이 계신데 영양제는 영양제이지만 영양제보다는 치료제 성적이라서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헛피스 기운이 있을 때는 라이신을 먹이시고 감기 기운이나 헛피스 기운이 떨어지면 끊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기니라고 하는 다른 아미유산하고 서로 길환경을 갖기 때문에 라이신이 아르기니라는 다른 아미노산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같이 먹이든지 아니면 라이신만 일단 헛피스 기운을 먹고 끊으셔야 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감기 기운이나 헛피스 기운일 때는 아르기니라는 보조제 아미노산 일정인데 먹이면 안됩니다. 그러면 헛피스 바이러스가 아르기니를 먹고 심을 내서 자라기 때문에 헛피스나 감기 기운 상부호흡기 질환 치료기가 어려워집니다. 라이신으로다가 헛피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원인이 헛피스의 먹이가 되는 아르기니라는 다른 아미노산을 눌러서 기량장애인으로 눌러서 헛피스 굶겨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하기 때문에 라이신 먹일 때는 꼭 아르기니를 급여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후에 헛피스가 나온 다음에 그때 먹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항생제인데 액트클럽이라는 항생제입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500알 들어있고 아니 100알 들어있고요. 보통 약 1알에서 3알 정도 먹입니다. 아깽이들은 1알 중간짜리는 2알 덩치 큰 애들은 3알인데 분홍새로 되어있고 그냥 먹이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는 가루를 내서 캔에 섞어주는데 색은 있는데 맛이 무치문맛이라서 고양이들이 거의 대부분 먹습니다. 열의 아홉은 이 액트클럽이라는 항생제를 먹습니다. 암옥시실린과 클라블런스라는 두 가지 제품이 들어있는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포터슘에서 칼리엄이 조금 들어있는 거고요. 40대 10ml 암옥시실린이라는 항생제의 약 40ml 그리고 항생제의 미해성을 막아주는 클라블런스가 10ml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0 플러스 10 해서 여기가 합해서 50이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보다도 더 효과 좋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동물병원에서 쓰는 항생제는 맛이 쓰고 티가 나는데 이거는 무맛무치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오히려 그래서 좀 더 고급형 항생제에 속하는 겁니다. 고양이 열의 아홉은 먹고 한두 마리는 예민해서 안 먹는데 쓰지는 않으니까 거의 다 먹습니다. 보통 우리 5kg짜리 고양이 두 알 까서 주고요. 제일 좋은 건 하루에 두 번 나눠서 주는데 길냥이나 고양이들 한 번에 나눠서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역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니까 타오린 있으면 타오린 먹이시면 좋고요. 락터페린 있으면 락터페린도 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베타스토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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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인데 면역을 좋게 줍니다. 그래서 셋 다 같이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한 개라도 주시면 면역을 올려주기 때문에 허피스를 눌러주고 항생제로 치료해주고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이언도 감기에 좋습니다. 사람들도 아이언 소량 먹어주시면 보통 성인이 사람은 경우 20-30mm 정도 좀 많을 때 50mm 정도 먹는데 고양이와 강아지 2-3mm 정도 하루에 먹여주시면 치료 목적으로 먹인다면 한 5mm 정도까지 며칠 먹여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기질은 꼭 용량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치료 목적으로 먹이신다면 5mm 정도 며칠 먹는 건 큰 문제 없습니다. 한 캡슐에 50mm 짜리라서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30mm니까 조금 많은 양인데 보통 성인들 이거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양이 같으면 20마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mm씩 하면 이 캡슐을 1-20분의 1로 나눠주면 되고요. 실험 목적이라면 좀 더 많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감기나 그럴 때 한 달, 두 달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밖에 안 먹기 때문에 한 5mm 정도씩 열을 같이 섞어주시면 감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이언이고요. 또 아이언은 면역도 올려주고 중요한 면역 기능을 하는 무기질 미네랄입니다. 신체에서 한 200여 가지 작용을 합니다. 타올이는 다 아시는 간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면역을 올려주는 고양이 비타민이고 고양이 집사람들은 대부분 락토페린 하시고 요즘 구내염 치료하시는 고양이 집사람들은 베타시토스테롤 퓨어사 제품과 다 아실 겁니다. 있으면 다 주시면 좋고 없을 때는 있는대로 주시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엘라이신을 꼭 주셔야 되고요. 보통 500ml 하루에 500ml 에서 1g 정도까지 먹습니다. 한 500ml 정도 넣어주고 아까 갈아놓은 액트클라브 항생제 암옥시실린 항생제 가장 대중적인 항생제입니다. 무치무 맛이라서 대부분의 고양이가 먹습니다. 섞어주시고 아연 10분의 1 이나 20분의 1 정도 치료 목적이니까 10분의 1 정도도 괜찮습니다. 조금 많지만 꾸준히 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락토페린을 오늘 한 알 까서 면역을 올려주겠습니다. 타오린 있으시면 타오린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타오린도 한 200ml 또는 많게는 500ml 정도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장복을 하는 게 고용량 장복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는 짧게 먹이기 때문에 조금 양을 늘려주셔도 되고요. 캔에다가 섞어줘야 먹겠죠. 항생제는 함부로 짧게 먹여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먹여도 안 됩니다. 설명서에는 5일에서 7일을 먹이고 이틀 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생제는 중간에 먹였다 쉬었다 그래버리면 내성이 생겨서 다음번에 약이 안 됐기 때문에 5일에서 7일 연속으로 꼭 먹이고 이틀 쉬었다 또 5일에서 7일 연속으로 먹이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항생제는 너무 오래 먹여도 안 되고 너무 짧게 먹여도 안 됩니다. MSN같은거에 섞어주면 기운 내줘도 좋은데 이미 MSN 섞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런데 빌량이들은 다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먹이신다면 라이신 하나 선택하시고 항생제 그리고 면역에 좋은 것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첨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 넣어주시면 좋은데 다 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경우 한두 개라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가 고양이 허피스에 좋은 감기에 좋은 보조제 집에서 쉽게 집사님을 할 수 있는 보조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진달래가 요새 재채기라고 감기기운이 있기 때문에 진달래한테 먹일 예정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캔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치를 슬슬 보다가 먹습니다. 야성이 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료에다 섞어 져야 됩니다. 올해 11살 12살 된 2009년도부터 길에서 살아온 진달래 카오스 앙컷이구요. 액틱클라브 항생제는 약국에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한 박스에 배가 들어있습니다. 약국마다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가격 점검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은 고양이 상부호흡기질환 허피스 감기치료 할 수 있는 것 집에서 병원에 가지 못할 경우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해 주시면 좋구요. 길냥이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캔에다가 액틱클라브 항생제 약국에서 구하시고 라이신 사람용 좋은 걸로 섞어가지고 주시면 되고 면역이 좋은 보조제 한두가지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며칠 먹어야 되냐는 답은 없습니다. 나을 때까지 계속 먹여주셔야 되죠. 이상으로 오늘 고양이 호피스 상부호흡기질환 에 지난 좋은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이 내용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에도 자세히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내용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